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드디어 파이널 모의고사 데이브레이크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은 선생님 데이브레이크 퓨지입니다 여기 데이브레이크 잘 보이시죠 퓨지인데 데이브레이크 동틀역, 새벽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름을 따가지고 사실은 뭐 그런 의도로 이름이 지어진 건 아닌데 선생님 이름을 따가지고 태양과 관련된 그런 시리즈로 가고 있고요 여기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빅토리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활이라는 게 마치 이제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이제 끝이 있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선생님 소개입니다 선생님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맙게도 전과목 만점자들이 나와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 수업은 굉장히 열심히 여기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시즌1 데이브레이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 데이브레이크는 뭐냐면 선생님 모의고사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썬라이즈 2회차를 모의고사 냈었고요 2월달에 4월달에 SBS 저건 EBS 변형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데이라고 해가지고요 5월달에 2회차를 더 냈습니다 여태까지 6회차 모의고사가 나왔고요 이 앞에 있는 것도 뭐 이거 풀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수능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만든 모의고사라서 사실은 뭐 이런 게 목표는 있었죠 예를 들어 3월 5평 대비 EBS 변형 6월 5평 대비 근데 각 회차별 특징들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거를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썬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가장 쉬운 모의고사예요 선생님 거 중에 가장 쉬운 모의고사 초창기 모의고사고 근데 SBS는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고요 미드데이는 한 회차는 좀 쉽고 한 회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개가 이제 그렇게 구성됐고 데이브레이크는 이제 시즌 1, 2, 3가 좀 비슷한 컨셉으로 가긴 할 건데 이게 일단은 상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갖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많이 상? 중상? 중 요정도 요정도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의고사가 구성이 됐다 3회차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5개 모의고사 중에 9개를 갖다 내놨네요 이제 6개 정도만 더 모의고사 내놓으면 마무리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브레이크 시즌 1입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고요 시즌당 3회씩 모의고사 수록하고요 스마트 코드를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5회만은 당연히 연습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시고 자 각각의 회차별 특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1회차는 6월 평가원이 사용됐던 논리를 갖다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회차는 여기 보면은 자료를 여러 개를 갖다가 수록을 한 다음에 그 자료들 간에 이제 상관관계를 갖다가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기출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낯선 느낌을 주는 회차로 이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난도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들은 2회차가 가장 그나마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회차 같은 경우에 근데 자료해석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도 참고해서 풀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데이브레이크는 항상 선생님 모든 모의고사에 올해는 다 그런데 분석서가 같이 따르려고 합니다 분석서 이 분석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개인 공부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보시면 이게 분석서에 이제 역대급 자세한 해설지 해설지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합니다 선생님께 그래서 빠른 정답 단원분류 총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회차가 만들어졌고 이 회차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 자체 안쪽에 들어가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요 쌍둥이 문항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연계기출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쌍둥이 문항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그리고 선지별 자세한 해설 그리고 기출문항을 분석하면서 같이 풀어보는 그런 자료를 갖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꽤 두툼해요 왜냐하면 최소 한 문항당 한 페이지씩은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두툼한 그런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여태까지 반응이 되게 좋았고 1회차 아까 썬라이즈 모의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적용을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전문항에서 할 겁니다 근데 물론 쉬운 거는 좀 빨리 갈 거고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은 좀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전부 다 강의를 촬영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시한 썬라이즈 SBS 미드데이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여태까지 모의고사 중에는 SBS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제일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걸 좀 믹스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썬라이즈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회차가 그래서 순서를 비교해주면 제일 어려운 건 SBS고요 미드데이는 하나는 되게 어렵고 하나는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그거 정도의 난도를 생각하면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이번 데이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평균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난도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이널이니까 난도가 조금 더 높고 썬라이즈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썬라이즈 먼저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걸 원하시는 친구들은 SBS 푸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걸 다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아우르는 게 데이브레이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나 가자면 회차별 등급컷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등급컷이 개인적인 생각에 회차별로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2에서 한 44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한 43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1등급컷 그 정도 세팅해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다 전문학 모두 해설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전문학 모두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널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점검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구멍이 있어 그럼 구멍을 찾는 의미도 있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많이 잘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시즌2가 언제쯤 출시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9월달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8월에 이미 출시를 한 상태에서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봉투까지 다 나왔잖아 봉투가 나왔는데 아마 봉투는 이 시리즈로 갈 겁니다 이 시리즈로 갈 거고 아마 바뀌게 되면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사진 저작권을 선생님이 직접 구매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드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쁘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는 됐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활용법은 되게 심플해 모의고사는 일단은 약간 공부하실 때 게릴라 식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원별로 다 소팅을 해놨잖아 그지? 그럼 내가 모자란 단원이 있거나 까먹은 게 있어 그러면 그 단원을 다시 한 번 발췌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원래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과학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뭐 대중이 없잖아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과목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단어에서 초특급 킬러가 꾸준히 나온다 이렇다면 지구과학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에서 갑자기 어떤 용어를 바꾸거나 낯선 느낌을 주면 그게 킬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다양한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지역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가 되는 모의고사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걸 가져가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은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